올해 아마 마지막 공모주인 것 같은데요 콘텐츠 제작사인 레몽레인이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레몽레인은 어떤 회사인가요 레몽레인이 2007년에 설립된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사실 2014년에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이 돼 있어서 코넥스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설립 이후에 연평균 2편 정도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영을 해서 현재까지 30여개 정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성균관 스캔들이 가장 유명하고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 거짓말의 거짓말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340억 원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은 36억 원 정도였고요 단기 순이익도 비슷한 30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전동기 대비 70% 정도 올랐고 영업이익은 2018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나서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20억 원 정도로 돼서 무난한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눈여겨볼 게 2019년에 시각수 효과 VFX라고 하는데 위주익 스튜디오가 50억 원 정도로 투입을 해서 레몽레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몽레인은 코스닥에 이전 상장을 한 다음에 위주익 스튜디오랑 협력을 해서 콘텐츠도 제작하겠고 뉴미디어 시장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IPO 할 때 한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중소 제작사잖아요 그래서 강점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유명 작가의 의존도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유명 작가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하실 텐데 유명 작가는 그만큼 굉장히 비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차라리 신인 작가를 발굴을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서 더 많이 이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점들이 좀 이렇게 개형적으로 방향성이 잡혀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이전을 추진한 이유도 광범위한 IP를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웹툰, 웹소설을 발굴을 해서 드라마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준 다음에 나중에 추후 드라마나 웹드라마 이런 걸로 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장일은 12월 30일입니다 네, 지금 기간 투자가 수요 예측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15에서 16일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이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간 투자자 흥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희망밴드 상단이 13,000원이었는데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의 공모가를 확정을 해서 희망밴드를 초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원고하니 국내외 기간 투자자 1576곳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98%가 공모가 상단 이상을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사실 주은 대로 받겠다고 하는 백지수표도 포함을 하면 99%가 상단 이상을 제시를 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의무보유 비율은 17%였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대표작들이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나온 지 오래된 작품이에요 최근에 이렇다 할 이런 작품이 없는데 그만큼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 또 위즈익 스튜디오와 시너지 때문에 들어왔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좀 눈여겨볼 게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이게 JTBC랑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배우 송중기 씨 주연으로 제작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도 작용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관 투자가 청약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 공무원 청약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됩니까? 네 일단 상장 주관사가 IBK 투자증권인데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증권사는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IBK가 이제 코넥스 기업들을 상장을 많이 시켜서 코스다로 이전 상장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접근성은 살짝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도 사실 청약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미리 IBK 투자증권에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약 수량은 당연히 10주고요 1만 5천 원으로 공모가가 됐기 때문에 청약 증거금은 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념해야 될 점은 이미 IBK 투자증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증권 신고서가 최근에 정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그 위주익스튜디오랑 김동래 대표 이사가 지분을 상장 이후에 2년 동안 의무 부유하겠다 이런 내용을 갑자기 추가를 해서 이제 갑자기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2년 동안은 우리가 갖고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것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 김동래 대표가 상장 후 2년 뒤에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 8.77%에 대해서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최대 주주가 위주익스튜디오지만 2년 후에는 김동래 대표의 생각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달라질 수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서 VC의 자금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VC 비중이 지금 18%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 달 정도만 보호예술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